체력 1 뒤에 의지는 어디로 간 것이 뒤에 의지 이히 갓 아 현실 딱돼 아니 아니 이게 아닌데 엘리트 어째 잡은 죽지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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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긴 뭐야 알파즈 아니 몹 안 나온다며 심지어 1위야 짱나네 아씨 일반전투였는데 엘리트로 바뀌었잖아 아 쓰레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역배 오열 역배 마우스 던짐 아니 끝 가 아니 옆에들 포인트도 잃었는데 지금 포인트도 쓰고 있는 남은거라도 아끼셔야지 어 잘잤니 불리나 상점주인이 정배 걸었네 평가하나는 강화된거 쓰고싶은데 어 이 60딜이라서 딜은 결국에 더 넣어야 되는데 불리나 불리나 60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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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아스아기다 어 룬교라미드 매턴 석재 날력인가요?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무튼 안 나왔네. 현실 속 위기. 차색은 써야 될 것 같은데. 정신 수양을 먼저 쓸까? 차색이랑 정신 수양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정신 수양이 그래도 조금 더 급하겠지. 되게 무에 있으니까. 룬피라서 연계도 된다. 존험도 필드에서 나오면 먹을만할 듯. 알파 못 준다. 아니 알파 없으면 뒤집니다. 지금. 지금. 와 오메가 사기다. 5호도 쓸만하겠는데. 근데 지금 영혼 방패가 제일 좋은데 영혼 방패 안 나오나? 뭐 없는 카드 기다릴 것보다는 지금 당장 전투해야 되니까 좀 더. 지금. 그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요번 나오면 너무 좋은데. 맥고롬이 나오면은 너무 별로고. 닐리도 완전 좋은데. 오예. 피단병 보다 좋다. 요번에서 왜 오메가 안줌. 오예. 오예. 와우 켈리 용봉 오메가는 답을 알고 있다 으아 아 개좋아 영코방어 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тай 하 어 라 아...너무 좋아. 오메가 사기다. 오메가 사기다. 아...구복 써야됨. 강림해서 에너지 먹어야됨. 근데 강화 안되어있는거 되게 먹기 싫네. 강화해줘. 구복은 일반 카드니까 나중에 나오겠지. 그때 먹자. 아니 공격을 안하니까 할게 없네. 야 무에쓰게 공격점 해봐. 아니. 이따 아까. 그 부복이 있었으면은. 동찰이 다 방어로 바뀌는건데. 그 부분만 조금 아쉽죠. 저쪽. 엘리트 세마리나 잡아야돼. 그 부분만 아쉽죠. 그 부분만 아쉽죠. 그 부분만 아쉽죠. 그 부분만 아쉽죠. 마요 안나오면은 결국에 수비 안되겠네. 호호. 지울게 없다. 아니 어떻게 지울게 없냐. 추가면 액트4가 서 지워도 될거같은데. 부적사까? 앞에 물음표 개많고. 영주야. 볼. 기상캐스터 마요네나 빨리 마요네즈 마요네즈 와 오메가 일된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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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! 헉! 염주라 충분히 헉, 헉 헉! 헉 Ak' 아이고 잘 못 썼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하지 않나? 음... 알파야... 빨리빨리 다니자... 꿈 카드 습... 아씨... 아씨... 참 좋은 힘을 주신다. 그 종이... 제거 보면은 이제 부복으로 올리기 쉽고... 그냥 엘리트 잡고 액트4에서 충돌 강타 지우면 될 것 같은데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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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발도 없는게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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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네스 드래프트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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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떤 순서로 돌려야 되지? 잘 모르겠네... 뭐 대충 돌려도 대충 잡긴 하는데... 음... 음... 퓜つ는 왔어요... 와... 이 딜마금... 너무 부럽다... 데카 먼저 잡아야 되는구나 근데 뭐 결국에 둘 다 같이 잡을 거임 오미라 안 돼 같이 가야지 같이 가 그래 음 오노겨리 어허 어허 맥피도 약이다 민포가 더 낫겠지 어허 어허 아이고 세상에 어허 어허 법 빠짐 보복을 돌려야겠네 앗 씹다보니 익숙한 맛이 난다 세택스 할 것도 없다 또봉 아 멋진가야 꺼져 우리들의 찬가 재수없는거다 헤헤 재수없는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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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 붙혔네 아 진짜 큰 똥싸는거 봐 끝 내가 이겼다 사방 알파 알파 아니 염주가 사나 있어 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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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알파다 초화영 영영영 간유물 육십오 힐 당신이 모든 첨탑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다 아이란더 발무슴 3311 굿 22 2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